정부도 직접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가 있고, 금융중개기관은 금융자산의 종류를 다양함으로써 차입자의 금융자산 발행의 한계비용을 인하하고 대출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한계용을 높여서 저축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종류를 다양한다.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선호를 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반영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러다 보면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가계 부문은 적자 주체가 되냐, 기업이 흑자 주체고 근데 기업이 주로 돈을 빌려가고요. 가계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 위험의 분산, 정보 획득의 비용과 시간의 절감, 시장 규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겠죠. 위험의 분산도 하고 해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주기도 하고 시장을 또 규율해 준다. 금융시장에도 룰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금융자산의 황금성과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그래서 자금 수요자와 차입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황금성이 높아지는 거가 좋은 거죠. 황금성. 돈으로 금방만 바뀔 수 있어. 내가 사서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들도 원해. 그러면은 금방 이걸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아졌다는 얘기.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황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별로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이 높아지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X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전파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얼마나 발전했느냐가 그 나라 경제를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주냐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금융시장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자금 중개가 이루어지는 대출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파생상품시장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교재 개편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대상에 따라서 대출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을 따로 빼가지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금융시장을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고 저런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이런 얘기도 따라 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시장은 차주에 따라 가계 대출시장과 기업 대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누가 돈을 빌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나 판매 신용은 대출시장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건 X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신용카드회사는요. 대출 업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일시불 결제를 했다. 한 달 정도라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서비스 이거 완전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시장에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고 외환시장은 전형적인 점두시장이 하나다. 그래서 거래당사자에 따라 외국한 그러니까 이거 장외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당사자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 간 외환 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 간 시장과 은행과 비은행 고객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두시장의 형태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나눠볼 수 있는데 대고객 시장까지 이렇게 포함해서요. 그런데 외환시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 상품 시장은 외환 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 선물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었으나 거래규모는 확대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거래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익숙해졌잖아요. 우리 귀에도 파생금융? 어 그래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게 됐잖아요. 지금은 그만큼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금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 거래된 시장이다. 자금시장이 좀 단기였고 자본시장이 좀 장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X죠. 자 그리고 콜시장 기업어음시장 CP 그 다음 CD 양도성 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환정 증권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은 단기 금융시장에 다 들어간다 라고 돼있지만은 여기서 있잖아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요. 단기에 끝나질 않아요. 1년 이내에 끝납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한국이 가고 채권시장도 중기 장기 위주의 채권들이 주로 많이 반행되기 때문에 요거 단기라고 묶으면 안됩니다. X가 되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시장은 장기냐 아니 환매조건부 채권 RP 말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죠. 그래서 X가 됐고요. 단기 금융시장 상품은 이제 만기가 짧죠.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큰 반면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작다. 아니 단기에 금리가 많이 변할까요? 장기에 금리가 많이 변할까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건 X라는 걸 알 수 있죠.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어?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꾸로 써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대출, 채무증서 중 일반 채권에 비해 선순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주식은요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 그랬습니다. 기업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대출, 채무증서, 일반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주거든요. 회사의 주인이에요. 회사가 잘못되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주인으로서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갚아줘야 될 것들을 갚아야만 합니다. 선순위가 아니라 완전 후순위로 밀립니다. X 주식은 가격 변동폭이 커서 투자염이 더 크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난 주식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많고 그 일종의 옛날에는요 자랑처럼 여겨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투기성 도박성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야 그런 사행심리 같은 거 갖고 살면 너 위험하다? 이런 식의 어떤 견해들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아나운서 분도 저번에 나와서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던데 근데 이제 뉘앙스는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내가 그때는 일이 바쁘고 그래서 못했는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자랑처럼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랑처럼 야 주식 투자 그럼 너 폐가 망신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못 배워요. 그 과정에서 주식을 하자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건 투기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주식장에 놀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맨날 단타 데일리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고 이러면서 위험에 빠트리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학습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은 주로 미래의 자금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금융기관 연기금 및 개인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미래의 자금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어? 어? 금융기관 연기금 및 개인 등이 왜 갑자기 단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요거를 장기로 바꾸면 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일단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장기 금융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보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 장기로 가다 보니까 어떤 또 난관이 올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스왑 거래 같은 거 어? 스왑 거래는 뭐 외환 같은 거에 있어서 스왑 거래 같은 게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하면 니네가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어? 우리가 또 어? 넘치면 니네가 부족할 때 우리가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기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아니 앞으로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예측이 좀 가능하지만 내가 10년 뒤에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럼 예측이 잘 안 되죠. 30년 뒤에 오늘은 내가 살아있긴 할까? 뭐 이렇게 그죠? 네 훨씬 더 불투명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은 예 요거는 이제 장기는 그만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파급되는 경로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뭐 어디든 다 그래요. 단기금융시장도 당장 단기적인 어떤 파급 경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이 영향을 단계단계 이렇게 미치게 되죠. 파도가 여기서 한번 일면 이게 먼 바닥까지도 진동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금시장은 통화정책 이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재정수지, 수급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의 관계가 비교적 간접적이고 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변해요. 그런데 자금시장처럼 단기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임팩트에 있는 뭐 하나 요소가 팍 뛰어들어오면 그거에 영향을 팍 대번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로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채무증서와는 달리 원리금 상한 의무가 없죠. 주식은 채권보다 기업부도 발생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그랬는데 채권을 먼저 갚아주고 주식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주식은 채무증서보다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작으냐 아니죠. 채무증서는 이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지 않지만 주식은요. 그 가격 자체가 올랐다 떨어졌다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됐고요.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그랬는데 아니 인기가 많겠습니까? 이거 사두고 있다가 황금성, 유동성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었습니다. 장외시장 중 직접거래시장은 매매당사장과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동일시간에 동일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는 등 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비효율이어야지 이게 어떻게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인데도 장외시장이다 보니까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거래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동일상품인데 가격이 다르게 여기서는 얼마에 여기서는 얼마에 다르게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효율이지 이게 어떻게 효율이에요?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장외시장 중 점두시장은 거래가격이 딜러 브로커가 고시한 매도효과를 효과죠 효과 효과를 중심으로 거래상대방이 승낙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정보의 투명성이나 거래상대방의 익명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낮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높다가 아니라 익명성이 이제 낮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거래상대방의 익명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딜러 브로커가 고시한 매수 매도효과를 거래상대방이 승낙한다며요. 승낙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명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X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은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험 등 단기금융상품은 물론 외환 및 외환파생상품과 금리 및 통화수업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도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는 특징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